그의 아내인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남편은 수원신민신문의 김삼석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반미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남편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반미형적과 달리 그의 딸은 ucla 음대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서 하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미국 교육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입니다. 김삼석 씨는 그의 동생 김운주 씨와 함께 1993년도 남매간첩사건의 주본부로 구속되어서 실행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부분 판결이 내린 지 20년 만인 2013년 3월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긴 혐의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혜에 걸쳐서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의 고위관계자와 접촉해서 50만엔이라는 큰 돈을 공작감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어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의 일입니다. 김삼석 씨는 젊은 날 가졌던 친북 반미에 대한 신념을 아직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젊은 날 가졌으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굳게 갖고 있다고 봅니다. 친북 매체인 통일 뉴스에는 김삼석 군사평론가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일까지 지속적으로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통일 뉴스에 등장하는 김삼석 씨가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은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과는 아주 다른 이질적인 그런 용어나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김삼석 씨는 윤미향 씨의 남편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날 미국이 지져도 조국 통일로 간다. 통일 뉴스에 남긴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2018년 8월 23일에는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2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1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격히고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단철폐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공안기구인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보안수사대가 남아있는 한 2018년에도 명이나물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아빠와 남편을 찾는 가족들의 피눈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눈물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판문제분 선언과 조미순의 해담을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관으로 밀어넣어야 된다. 이것이 2018년 8월 23일 날 윤미항 씨의 남편되는 김삼석 군사평론가 수원시민신문의 대표가 남긴 글입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임에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는데도 국가보안법이 큰 걸림돌이다. 2018년 6월 1일 날 통일류에서 남긴 김삼석 씨의 기고문입니다. 현재 김삼석 씨는 수원시민신문의 대표로 있는데 신문을 방문해보면 지금도 그는 친북과 반미의 신념을 지역사회 신문을 통해서 실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에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의 기운 없이 불가능합니다. 반평화 반통일적인 모습을 꾸짖고 이 소중한 가치를 지역 곳곳에 불이 내리고자 심서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시민신문의 회사 소개 내용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신념은 젊은 날이나 50대 중반 지금 김삼석 씨의 나이는 55세입니다. 50대 중반이 되는 지금이나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미뤄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딸을 꼭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자연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든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린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신문을 이용해서 공갈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 진역행을 선고받았던 일이 2019년 7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7월 29일자 시사전을은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씨 공갈혐의로 진역 1년 선고받아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사전을에 실린 김삼석 씨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사회를 떨겁게 담궜던 남매간첩단 사건 관련자이자 의문사 진상규명원의 조사관을 지낸 김삼석 씨 당시 54세가 작년입니다. 공갈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진역행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삼석 씨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의 이사장의 남편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역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에 6천만원가량을 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지연 판사는 지난 6월 5일 김 씨에 대해서 진역 1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혜에 있는 피고인이 김삼석 대표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후에 광고비를 약속받으며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돈이할 갈치한 사건이다. 범행수편비 불량한데다가 범행기간이 길고 비해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실행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국가 활동을 벌였고 지금도 친북 반미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의 대표를 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여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7번째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직자는 마땅히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한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비례대표 후보 인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